네 결혼하셨죠? 네 법정 공방이 보여요 관제가 끼는 걸로 보이고요 아들 두셨죠? 네 하나 있다 이혼수 보여요? 이혼수 얘기 나와요? 네 받았을 것 같아 왜냐면 관제가 들어와 있거든 이혼하재요? 이혼을 할래요? 이혼을 하재요? 네 제가 안하겠다 이혼을 하재 네 이혼 사유는?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바람이 난 것 같다 본인 몇 살이에요? 저 마흔여섯이요 상대방 저기 남편 자는요 78 네? 78 78이요 이름이 여전히 됐어요 신호는? 서울이 있었던 여전히 기사의 사유가 4사람 저기 70쯤 돼가지고 없는데 빨리 어떻게 아들 하나 생기긴 했고 팔려운 같이 살고 있어요 아, 나 갑자기 78세요? 네 어휴, 글씨도 안 적혀져 32년 차이에요 네, 맞아 저도 근데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흔에 결혼하신 거야? 뭐 서른아홉, 마흔 뭐 이렇게 결혼하신 거잖아 네, 그렇죠 애기가 몇 살이라고요? 애기 지금 7살이에요 아니, 이거 무슨 과학적인 병원에서 도움 없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임신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가지긴 했어요 저도 신기한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래요, 문제는 아닌데 지금 그러면 본인이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지금 상대방의 애기 아빠가 또 바람이 났다는 거야? 다 78세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왔어요 상대방이 확실히 바람이 난 거 확인은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인정도 하더라고요 나 바람 났다 네, 이혼하자고 이혼하자 말이 돼요? 여덟인데 저도 웃겨요, 저도 웃긴데 나 참 어이가 없네 우와 잠깐만 성씨는 뭐예요? 성씨만 알려주세요 성씨 김씨예요? 네 이 분은 지금 본인하고 초혼 아닌데요 적어도 두 번 이상 꺾였을 텐데 이 분 몇 번째가 본인이 결혼하신 거예요? 초혼이에요, 이 분한테? 본인이? 아니요, 저는 처음인데 우리 아저씨는 저랑 네 번째 본인은 초혼이고 지금 여기 상대방 아저씨는 본인이 네 번째였다는 거야? 네 그럼 지금 다섯 번째 건너가는 거야? 응, 맞아 돈 많아? 없으면 안 해 그래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거 아무도 결혼한 건 아니죠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래, 야 30년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을 사랑 타령하자고 결혼하면은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금 이 분한테는 본인이 네 번째 차였다 네 번째 그리고 아기 하나 두고 계시고 그런데 나는 이 분한테 자녀가 그렇게 네 번째 처인데 지금 둘밖에 안 보여 하나가 더 있을 거야 맞아요, 제일 먼저 만난 여자랑 젊을 때만 따라가 있어요 그럼 나이 비슷하겠는데 지금 본인하고 나이도 안 살려 저보다 3살 어려 3살 어려? 네 환장에서 말을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런데 이분이 잠자리 탓하고 본인하고 잠자리 안 맞아서 바람이 폈다? 그건 아닐 것 같아 안 그랬나? 잠자리를 본인이 못한다? 이 78세 어르신을 충족을 못 채워줬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오히려 나이 차이를 상대방이 더 불안해해 나이 차이에 대한 어떠한 관념, 생각 이런 데서 오는 약간 이질감이 본인이 느끼기 보다 이 78세 애기 아빠가 더 느낀다는 거지 그거야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돈은 아직 그래도 젊고 아저씨는 우리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나 좀 단돌이 수치고 불안해하는 면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나가 싸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 열심히 키우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저도 네 번째인데 여자 새로 생겨서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자가 새로 생기게 된 계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이로 인해서 약간 이질적인 생각의 이질적이고 마음의 약간 불안 그리고 외로움이 본인보다도 아저씨한테 더 마음의 외로움이 많이 찾아들고 있다는 거 이 나이의 갭에서 생기는 문제가 그 외로움이 뭔가 소통의 외로움이 그러던 와중에 지금 다섯 번째로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는 나이가 더 있어 보여요 그래도 20년 이상 차이 나네 또 이분도 근데 이 다섯 번째 분은 본인보다는 무언가 무언가 소통의 문제는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78세 애기 아빠한테 뭘 느끼냐면 본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말 안 한 비밀 같은 거 있어요 뭐 감추는 거 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너가 무서워 두려워 뭔가 너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라는 거야 이게 몸이 달아올라서 다른 여자를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시발점은 나이 차이가 32년이 두 분이 나시는데 그 나이 차이 때문에 보통은 힘든 사람이 어린 와이프가 돼야 되는데 본인보다도 이 나이 드신 분이 심리적인 무언가 고통 또 외로움 어떤 소통의 단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깔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모르게 너에 대한 불안한 소지 뭔가 투명하지 않은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뭔지 모르게 뭔가 꿍꿍이 뭔가 있지 않을까 나는 왠지 모르게 너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좀 너를 못 믿어 한다 그리고 본인은 초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본인도 초원으로 보이진 않아요 호적신고는 처음이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신에서 무녀가 보는 기준으로는 당신이 살림을 한번 차렸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야 살림 차리신 적 없으세요? 이분 만나기 전에 동거죠 동거 살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면 후첩? 첩? 뭔가 한 사람하고 부부의 인연을 호적만 안 올렸다 뿐이지 오랜 시간 지속해온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본인 역시도 초원이 아니냐 호적만 초원이지 옛날 일인데 그런 것도 다 아세요? 그런 게 뭐야 그렇네요 첩으로 사셨던 거야 전에도? 네 뭐 말하자면 그게 옛날이긴 한데 한 15년도 더 듣는 얘기긴 한데 그 시간이 좀 길었죠? 엔조이로 몇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람을 내가 후처고 첩이라 할지라도 음지에 숨겨진 여자라 할지라도 너 입장에서는 남편이라 생각하고 길게 만난 인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저씨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알 것만 같은데 뭔지 모르고 그거 말고 본인이 지금 78세 애기 아빠한테 감춘 비밀이 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만나서 내가 젊은 날에 후처로 오랫동안 살았다? 이거 아세요? 해서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모르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이분한테? 비밀 없는 사람은 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여태 8년을 저는 애 낳고 잘 키웠고요 만나고 나서 살아생전 이렇게 사는 동안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 과거지사에 살아온 행적 중에 분명히 우리 그 할아버지가 어? 뭔가 센세이션하고 좀 이렇게 놀랄만한 어? 너에 대해서 내가 속았나? 뭔가 배신감? 이렇게 느낄만한 것이 이 사람이 뭔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럼으로써 너를 더 못 믿게 되고 어? 대화 단절도 되시고 어? 그리고 이분이 어? 당신을 못 믿는 거야 그냥 못 믿는 거야 외롭고 어? 못 믿는 거야 아무리 애를 낳았어도 아무리 애를 낳았어도 그래서 너를 못 믿겠다 이게 너무 커요 그게 바람핀 계기예요 너를 못 믿겠다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우리 아저씨가 뭐 일태면 저를 뭐 개조사를 했을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무언가 이 사람을 잡으려면 조금 진실해져야겠다 본인은 이혼하기 싫은 거죠? 네 자존심도 상하고 누구도 잡으려 그치? 자존심도 상하고 위자료를 얼마를 주든 뭐 나 바람폈어 이혼해라고 소짱 보내올 정도면 사실상 상간료 소송 이분한테 금액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위자료를 주는 것도 흔쾌히 너가 인정할 만큼 줄 의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젊은 날에 8년을 썼고 우리 애도 있는데 우리 다들 위자료보다 재산이 더 많은 갑죠? 맞아요 아니 나이도 이 정도 됐으면 그 여자는 이재와 만나서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거고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언신녀 쓰고 이재와 이혼해서 누구조차도 이혼을 하고 제가 가정살림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이만큼 희생하면서 40초에 40대기도 전에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시간 보내왔는데 저는 이혼 안 하고 싶어요 억울해서 억울하죠 네가 결혼해서는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지금 애기 아빠 입장에서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큰 배신감을 느끼는데 너는 바람핀 적도 없고 애 열심히 잘 길렀고 뒷바라지 잘했고 그냥 결혼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지사에 무언가 당신이 얘기를 안 한 부분이나 아니면 속인 부분에 뭔가가 할아버지가 이게 걸고 넘어가는 게 말 않고 걸고 넘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분이 너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그게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너가 무슨 말을 하든 귀에 안 들린다 선생님 다 알고 지금 견디시는 것 같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한참 된 얘기예요 근데 똑같지 못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서 알았다고 헤어진다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애 키우다가 애 7살 됐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알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알게 돼 떠봐 한번 얼마나 뭐가 문제인지 분명히 이 사람은 너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이러는 거거든 근데 결혼 생활의 신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납득이 갈만한 이유 바람 말고 왜 바람을 피게 됐는지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하면 내가 도전 찍어줄게요 이 자료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떠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도전을 다녔어요 내보기에는요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벌써 4번을 결혼하고 5번째 결혼한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람은요 약간 여자에 있어서 만큼은 완벽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 내 여자에 있어서 만큼은 그 결점이 없어야 되는 그 결점이 없어야 되는 그 자기는 어떻든 간에 여자에 대한 결점을 용납을 못하는 분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다 알고 음 받아들이고 나면 결점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나 내가 살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결점은 인정을 못하고 용납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럼 어떡해요? 저는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해요? 우선 네가 뭔 짓을 하든지 안 먹힌다 너에 대한 신뢰는 깨졌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이가 4개는 될 수 있다 아이가 4개는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저씨한테 제사를 지낼 때 혹시 어머님이 두 분이라 하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이분이 후처의 자식이에요 아닌가요? 먼저 본처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후처의 자식으로 살아오고 그 무언가 집안의 어떤 그 재산이나 뭐 재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후처의 자식이 장손으로 큰 거거든 이 양반이 그 안에서 이 어머니 여자 이 처에 대한 무언가 컴플렉스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는 내 어머니처럼 안 살라고 내 아버지처럼 안 살라고 뭔가 부단히 자꾸 여자를 바꾸고 있어요 여자를 여자한테 무슨 문제만 있어도 난 이런 거는 싫어 이렇게 자꾸 여자를 교체를 해가면서 살고 있거든 이 나이 먹기까지 먹기까지 근데 문제가 내가 아껴도 얘기했지만 만나기 전까지 오픈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오케이야 근데 살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내가 몰랐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극히 꺼려해요 왜? 내가 첩의 자식으로 어쨌든 이 집안의 장손이 됐거든 자기의 그런 과거지사의 아클래스건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가 좀 되게 좀 예민하게 경계하고 꺼려하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뭔 짓을 해도 안 먹힐 거다 단 너희 그 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분한테는 스토리상 이분의 그 살아온 스토리상 어머님이 두 분이 있는데 이 그 큰어머니와 자기의 본어머니인 이 후처와 이 두 분을 모셔서 내 편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기운을 끌어안았을 때는 한 번쯤 요거비는 넘어갈 수는 있겠다라는 게 무녀의 지금 처방이고요 그러려면 굿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든 뭔 짓을 하든 이혼을 막을 재간이 없다 너 스스로 그래서 밑자야 본전이다 정말 이혼하기 싫다라면 당신의 두 시어머니를 불러서 너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그럼 돼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야 재산이 얼마나 많기에 뭐 100억 200억은 아닌가 봐 응? 몇십억을 진짜 어? 위자료로 줄 판인데 그것도 싫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 어? 꽤 큰 분이신가 봐 회사다 회사다 회사님 들이 듣고 살고 저도 사모님 들이 듣고 사는데 제가 누구들 하고 이고 인하이어가지고 이혼하고 제가 그러면 주차로 선생님 다시 한번 찾아보도 될까요? 한번 그러세요 나중에 댁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